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 광주 서구갑에서 조인철 예비후보가 현역인 송갑석 의원을 누르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의대 증원 반발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결정을 내리면서 도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5.18 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공구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광주 서구갑 조인철, 목포 김원희, 순천 광양곡성 구례갑 손흥모, 보흥보성 장흥강진 문금주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정치신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재선 국회의원인 송갑석 현역을 누르고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광산구을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7곳 모든 지역구 경선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목포에서는 현역 김원희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을 꺾으면서 재선 가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순천 광양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는 손흥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제치고 공천권을 따냈고 고흥보성 장흥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3선을 노렸던 김승남 의원과의 경쟁 끝에 본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봄기운이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맑은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보시면 나주와 보성의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무려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수시로 왜곡하고 폄훼한 도태우 변호사를 대구에 공천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사과하기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재검토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도 반성한다고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건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부 선거구에 공천된 도태우 후보가 지난 2019년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금기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도태우 후보를 엄호했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이 공천 재검토에 나설 정도로 파장이 일자 도태우 변호사도 일단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 공천이 철회될 수도, 강행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5.18 왜곡 발언을 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정립위원회에서 5.18 폄훼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면서 김 최고위원은 올해 4월 총선 출마 자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징계를 풀어주면서 총선에 나서게 됐고 현재 경북 의송청송 영덕 울진 지역구에서 2인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5.18 국회 공청회를 주도했던 김진태 강원지사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가 주최했던 공청회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강원지사 공천심사에서 탈락시켰다가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결국 김진태 후보는 강원지사에 당선됐습니다. 5.18 망원으로 논란이 일면 일단 사과하고 그래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공직에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주 지역 총선 1호 공약으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내걸었습니다. 공약이 빌 공짜,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여줍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사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지역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4주차에 접어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전대병원은 병동을 폐쇄하고 수술 일정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진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있습니다. 현장에 전공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이번 주 공보위까지 투입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는 분원과 분원 각각 8명씩 모두 16명을 파견했고 조선대병원에는 공보위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11명에 일반의가 5명인데 전문의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성형외과 4명, 마취과 2명, 소아과 2명, 영상의학과와 신경외과, 내과에 각각 1명씩 전문의가 배치됐습니다. 취약 지역에 인력까지 파견된 일부 전문의의 전공이 필수과가 아니고 일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만취득했거나 인턴까지만 수료한 일반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하겠다고 결의해 이번 사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최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서울대에 이어 울산대, 부산대 교수들도 사직 이사를 밝혔고 빅5 대형병원 교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에 나설 경우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환자단체는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 두 건에 대해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이 작업 내용을 결정하고 지시한 만큼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순군의 한 돼지 도축장에서 6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 반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돼지 도축장에서 혼자 기계를 수리하던 66살 유모 씨가 갑자기 작동된 기계 장치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 등은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개최합니다. 전남의 주요 축제와 행사들을 해외 축제 등과 접목시켜 글로벌 전남 관광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안준호 기자입니다. 12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장흥물축제. 지난해 축제 기간 66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6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국의 송크란 물축제와 교류를 통해 장흥물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일환으로 전남 축제의 세계화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은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남도 미식은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와 연계한 남도 주류 페스타 개최. 웨이니스는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체험 등 전남 천년 사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또 축제 둘레길 사업으로 전남 축제와 유사한 주제로 성공을 거둔 국외축제 교류 활성화. 남도 K컬처, 농산어촌의 고향의 여행가자도 추진됩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은 오늘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년 전남 방문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매력 도시 전남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남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만큼 정부 지원을 끌어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일찌감치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의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김영석 예비후보. 순천역을 버스터미널과 대형 쇼핑몰이 결합한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인 만큼 확실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한 같은 당 이정현 후보는 자전거 대신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훑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의 무게감과 인맥으로 광양망권 국가산단 대개조와 섬진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은 8년 만에 전남 모든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험지인 호남에서 전남동북권 2석을 포함해 지역구 5석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호남에서 5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18%에서 20% 나와야만이 중앙정부나 또 당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구도에 균열을 내겠다고 뛰어든 여당 후보들. 오는 15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순천 방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공구가 공사를 진행할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2단계 전체 공구 가운데 7공구와 10공구 건설사업자 입찰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본부는 두 공구의 공사 금액이 각각 1,500억 원에 달하지만 교통 대책과 민원 처리 비용 등의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로 선발된 정영희 전국 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영희 구례 농민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여당의 종북몰이 희생양이 됐다면서 더 이상 이런 치졸한 공세에 휘둘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감추는 핑계거리가 될 바에는 차라리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구충곤 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구 예비후보는 365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관광백화 조성을 위해 현재 나주와 화순에 증설되고 있는 대규모 파크골프장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주 화순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손금주 민주당 예비후보는 나주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항목을 청년특별고용법 제정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는 화순 폐광 지역을 폐광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해 경제 진흥을 이끄는 건 물론 근대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제도 추진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16대 종손인 이근필 옹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평소 종손의 뜻을 받들어 소박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졌는데요. 이근필 옹은 90평생 검소하고 겸손한 퇴계 선생의 삶을 실천해온 종손의 표본으로 종가와 재래 문화를 개혁한 유림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아왔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상여가 종택 뒷산 장지로 향합니다. 여전히 무릎 꿇고 앉은 93살 종손의 영정사진 뒤로 차종손과 후손들이 따르고 중국 공자의 종손을 비롯해 전국 대종가와 서원에서 보내온 만장행렬이 애도의 물결을 이룹니다. 장례는 유림장이나 문중장이 아닌 가족장입니다. 비록 현대식이지만 옛 절차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밟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뜻이 소박하고 검소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뜻을 받들어야 하고. 과거 퇴계 이황 선생은 사후에 국장을 하지 말고 제사에 유밀과를 쓰지 말며 묘지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검소하고 소박한 퇴계 선생의 삶을 이근필 옹은 평생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꼬마 손님에게도 무릎을 꿇는 노종손의 손님 맞이. 퇴계 종가의 간소한 제사 상차림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퇴계 종손의 파격적인 제사 문화와 종가개혁은 그 자체가 기준이 됐습니다. 500년 만에 처음으로 도산서원 상덕사의 여성참배를 허용하고 서원 역사상 처음으로 향사의 초혼관을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자정에 지내던 종가의 불천위는 초저녁에 묘제는 산소가 아닌 종택에서 지내고 추석 제례는 없앴습니다. 고진만 작고 버리면 안 됩니다. 퇴계 선생께서도요. 시종을 따라가 세상을 사는 대로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죠. 사제를 털어 인문교육의 산실, 선비문화 수련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퇴계 선생의 삶을 돌아가신 종선만큼 그렇게 실천하신 분이 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안 계시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림의 큰 어른. 이 시대의 마지막 종손의 영면이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구청에서 사원 공사가 부실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견예주 기자입니다. 4년 전 공사를 시작한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에는 여전히 반대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공사장 앞에는 시공사에서 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글씨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책임을 놓고 시공사와 건축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스터드볼트가 설계도와 달리 적게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는 지난달 말 부실공사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재시공하게 됐으니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시공사 측은 스터드볼트 누락은 실수였다면서도 사원 건립이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재개된 뒤 자잿값 등으로 9천만 원을 더 받았지만 장비 대여료와 현장 관리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건축주를 상대로 지금까지 못 받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습니다. 주택가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에 이어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부실공사와 공사 지연 책임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예주입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강릉역 인근에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에어택시라 불리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까지 탈 수 있는 국내 첫 모델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역 인근 넓은 공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주차장으로 활용된 뒤 올해로 6년째 비어 있는 이곳에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오는 2027년 또는 2028년이면 기존의 서울 강릉 노선은 물론 부산 고성 철도까지 운행하게 되면서 강릉의 철도를 갈아탈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곳 강릉역 인근에 들어설 복합환승센터는 내년쯤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환승 공간이 아니라 일명 에어택시라 불리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을 탈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됩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한 회사가 올해 초 UAM 기체에 착륙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1월 우리 기술로는 처음 만든 UAM 기체 오파브의 비행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030년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마련되면 강릉역에 내린 관광객들이 에어택시를 타고 강릉의 주요 관광지나 인근 도시로 날아갈 수 있어 기존과 전혀 다른 패턴의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으로 도착하신 이용객이 UAM을 통해서 인근 지역 정선 동해 또 양양 등의 어떤 관광지들을 좀 더 광역화해서 이용객들을 서로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강릉시는 오늘 착수보고회를 열고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특히 지역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낡은 옛 도심을 바꿀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광주은행이 프로축구 광주FC의 선전을 기원하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연구 구단인 광주FC를 응원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 차원에서 최대 0.9%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4.4% 금리를 제공하는 광주FC 적금을 오는 8월 말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회비가 없고 홈경기 입장권 40% 할인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2,500원을 할인하는 광주FC 체크카드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따뜻한 봄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맑은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보시면 화수는 100m 안팎, 보성은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내 영상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해남에 한낮 기온 13도로 예상되고요. 강진과 완도, 장흥에서도 모두 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순천과 고흥에서도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다가오는 주말 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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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